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d를 따서 d함수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맨 앞에 d가 다 붙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맥스 뭐하는 함수에요? 최대값이잖아요. 그래서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이 열 위치에 해당되는 결론적으로 필드죠. 그 필드의 맥스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필드값의 최대값을 지정한 열 위치에서 구한다. d맥스 최대값 이렇게 하나 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min 그러면 최소값 이미 우리가 배운 함수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sum 뭐예요?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dcount 숫자 포함 셀 개수를 갖다가 카운트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dcount a all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갖다가 구한다라는 거 d average 뭐예요? 평균. 평균. 산술 평균. 그 다음에 dvar 분산. 분산값을 구한다라는 거. dstdv 표준편차. 표준편차를 구한다. dget get이라는 건 가져온다라는 뜻이에요. 그 값을. 그 다음에 d프로덕트 프로덕트 곱하는 거잖아요. 필드값을 곱한다라는 거. 그래서 d함수도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부서명, 직책, 연금이 임명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바로 이것들이 조건이에요. 직책이 과장, 연금이 16만원 이상, 성명은 김선이고 직책은 대리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과장의 연금의 합을 구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과장의 연금의 합. 그러면 과장이라는 거는 직책과장. 이게 조건이잖아요. a9에서 a10이 조건이 해당되는 거고 연금은 여기잖아요. d열. 연금 또는 d의 원. 또는 1열, 2열, 3열, 4열. 보겠습니다. 합이니까. 합이니까. 뭐예요? dsum. dsum이고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a1에서부터 d의 7이에요. a1에서 d의 7. 그 다음에 d의 원. d의 원은 뭘 뜻하는 거예요? 이 연금 필드. 합을 구할 필드잖아요. 그래 놓고 조건은 a9에서 a10, a9에서 a10 직책이 과장. 그래서 직책이 과장인 연금의 연금의 합. dsum.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a1에서 d의 7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과장의 연금의 합이 구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과장연금의 평균이에요. 그럼 d에버리지, d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a9에서 a10 과장이니까. 직책과장. 조건범위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는 d의 원이었는데. 지금 4로 표현을 했어요. 이 4는 4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명이 1열, 부세명 2열, 직책 3열, 연금 4열. 이렇게 해줘도 돼요. d의 원이라고 해도 되고. 4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연금 큰 따옴표.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건 잠시 후에 나오니까. 이번에는 연금이 16만 이상인 인원수를 구한대요. 인원수, 그는 뭐예요? 디카운트잖아요. 디카운트.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범위. 보세요. 큰 따옴표, 연금 큰 따옴표. 이렇게 줘도 돼요. 그 다음에 연금이 16만 원 이상이니까. 조건범위가 b에 9에서 b에 10. 이렇게 바뀌잖아요. 연금 16만 원 이상. 이렇게. d의 원. 4. 큰 따옴표, 연금 큰 따옴표. 이렇게 줘도 다 같은 효과예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엔 과장직책의 총 1. 과장직책의 총 1. 디카운트 a.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범위 a1에서 d의 7이고요. 그 다음에 직책. c의 1. 직책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조건 a9에서 a10. a9에서 a10. 직책이 과장인. 경우만 카운트하라. 과장이 1명, 2명, 3명이 카운트가 된다는 거죠. 카운트 a에 의해서 3명. 그 다음에 이번엔 과장 중에서 최고연금액. 최고연금이니까 뭐예요? d맥스죠. d맥스. 그 다음에 연금이니까 마찬가지로 d의 원. 그 다음에 과장이에요. 과장이니까 직책과장. 조건은 a9에서 a10이 계속되는 거죠. 이렇게. 이번에는 최저. 최저연금액. 그럼 뭐예요? d민으로 구하고 나머지는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분산. 분산 구할 때 dvar. 그 다음에 표준편차. dstdv 함수 이름만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알아 두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김선의 연금을 추출하겠다. 추출 가져온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dget 가져온다. 데이터베이스 범위. 그 다음에 연금이니까 d의 원. d의 원이고. 그 다음에 김선 사원이니까 김선이 들어가요. 성명이 김선. 이렇게. 조건보면 a12에서 a13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엔터 치게 되면 김선의 연금을 가져온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d프로덕트 곱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연금의 곱. 대리연금의 곱은 뭘 갖고 구한다? d프로덕트를 갖고 구한다라는 거고. 대리니까 대리니까 직책 대리. 조건범위가 b의 12에서 b의 13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금의 곱이니까 연금 d의 원 이 부분. 그 다음에 곱이니까 d프로덕트 됐네요. 이번에는 재무함수인데요. fv라는 거는 future value. future라는 건 미래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한 함수가 이제 future value고.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이자, 이율로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적립했을 때 얻고자 하는, 얻게 되는 미래가치. future value고. 그 다음에 pv는 present value, 현재 가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내야 되는 금액의 현재 가치, pv, mpv, 활인율, 앞으로의 지출. 돈이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개념이고요. 수입은 플러스 개념인데 지출과 수입을 사용해가지고 투자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pmt, payment의 약자인데요. 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얘는 정기적으로 입금을 해야 됩니다. 돈을 불입하고 일정한 이자가 적용되는 대출에 대해서 매해 얼마큼을 내야 되느냐. 그걸 갖다가 계산하는 재무함수가 pmt함수예요. 재무함수에 대해서 예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ate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비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간당 이유를 뜻합니다. rate는 이유를 뜻하는 거고. mp라는 거는 내야 되는 횟수. 납입 총 횟수를 갖다가 mp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 rate하고 mp는 맞춰줘야 돼요. 뭘 맞춰줘야 되는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12%의 연이율이래요. 연이율이잖아요. 그러니까 12%가 연이율이니까 12% 나누기 뭐가 돼야 돼요? 12가 돼야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연이율이니까. 연이니까 나누기 12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4년 만기. 4년이래요. 4년이니까 1년이 12개월이잖아요. 여기는 곱하기 1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맞춰줘라 이 얘기예요. rate는 나누기 12. mp는 곱하기 12. 그래서 rate와 mp를 지정할 때는 동일한 단위를 사용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12% 나누기 12. 그 다음에 mp는 4 곱하기 12. 4년에 12다. 그거예요. 그래서 rate, mp, 비율, 이율, 그 다음에 납입하는 횟수. 그 다음에 pmt라는 거는 페이먼트. 그래서 내야 되는 거. 그래서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돈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pv는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fv는 퓨처 밸류. 미래 가치. 미래 가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type. type이 뭐냐면 기말. 기말은 0이고 기초, 1이에요. 월초, 월, 말.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생략함은 기말이다라는 거. 그래서 제보함수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rate, mp, 그 다음에 payment. 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present value. 현재 가치. future value. 미래 가치. 그 다음에 type. 0이면 기말. 1이면 기초. 말. 그 다음에 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생략함은 0으로 간주한다. fv 같은 경우는 future value의 약자인데요. future는 미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구해주는 함수. future value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얘는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내어. 그리고 나서 일정한 이율을 적용시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투자에 대한 미래 가치를 구하고자 할 때 사용한 함수가 fv예요. rate가 나오고요. amper가 나와요. rate, 이율이잖아요. 이율은 어떻게 알아. 연이율이니까 나누기 12. amper는 곱하기 12. 맞춰줘야 돼요. 그거 조심하시고. pmt, 페이먼트 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v, present value, 현재 가치. 그 다음에 type, 기말이냐, 기초냐 그거 가겠습니다. 연이율이 5%래요. 연이율 5% 그러면 지금 머릿속으로 뭐가 스쳐 지나가셔야 돼요. 연이율이 5% 나누기 12. 그 다음에 3년 곱하기 12. rate는 나누기 12. amper는 곱하기 12. 됐네요. 3년 만기를 매월 초, 매월 초, 초는 뭐예요? 초, 매월 초 1. 0이 매월 말이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5만 원씩 저축, 복리이자율로 계산해서 만기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치죠, 미래가치. 그러니까 내가 매월 초에 5만 원씩 낸다는 얘기죠. 얼마동안요? 3년 곱하기 12. 그리고 연이율은 5%예요. 그러니까 나누기 12. 그럼 가겠습니다. 미래가치잖아요. 는 fv. 그 다음에 5%니까 5% 나누기 12. 그 다음에 amper는 3 곱하기 12. 그 다음에 매월 초 5만 원씩 내가 내는 거니까 마이너스 5만 원. 그죠? 그러면 콤마, 생략, 현재가치 pv는 은행에 적금을 아직 넣은 게 아니니까 그냥 0. 그래서 콤마, 콤마. 그 다음 매월 초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이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fv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fv 5% 나누기 12. 3 곱하기 12. 마이너스 5만 원. 콤마 0을 생각해도 되는데 콤마 0, 콤마 1. 그리고 엔터 치게 되면 1, 9, 4, 5, 7, 4, 0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future value. 투자의 미래의 가치를 계산하는 함수예요. pv 같은 경우는 present value. 그래서 present가 무슨 뜻이 있어요? 현재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쓰는 함수가 바로 pv예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 함수다라는 거고 그래서 pv, rate, m, per, 그 다음에 payment, future value, type 이렇게 나와요. 보겠습니다. 연이율이 10%래요. 연이율이 10%니까 나누기 12. 연이율이니까 10년 동안 10년이니까 곱하기 12. 매월 말, 매월 말이니까 0. 그 다음에 100만 원씩 지급해 주는 매월 말에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는 거죠.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쓰는 함수는 뭐예요? pv, present value. pv 연이율이 10%니까 10% 나누기 12. 10년이니까 10 곱하기 12. 그래 놓고 아직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만 원, 그 다음에 가치는 종료 시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0, 그 다음에 아까 매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7,567만 1,163원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현재 가치를 구하는 pv 함수예요. 이번에는 mpv 인데요. 이 net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순수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present value, 결론적으로 뭐예요? 순수한 present, 현재 가치. 바로 그거예요. 활인율과 활인율, 그 다음에 앞으로의 지출, 돈이 나가는 거니까 이제 운수로 표현하는 거고 수입, 들어오는 거니까 양수로 표현을 해요. 이걸 사용해서 투자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순수한 투자 가치. 그래서 mpv, rate,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rate에다가 비율이잖아요. 나누기 10일 하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mpv는. 그러니까 value 1, value 2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1년 후 10만 원을 투자를 해요. 10만 원을 투자, 돈이 나가는 건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만 원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2년 동안 5만 원, 8만 원의 연간 수입,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양수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연활인율이 5%라고 가정할 때 mpv 함수는 나누기 10이 안 해요. 조심하시고. 이 투자에 대한 순, 순, net, 현재 가치는 present value, 그래서 mpv예요. 순, 현재 가치는. 순이 들어가면 mpv. 그래서 mpv 연활인이 5%, 그냥 5% 쓰면 되는 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누기 10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돈이 나가는 거니까는 10만 원, 마이너스 10만 원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니까 5만 원, 8만 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을 하게 되면 19,220원이 된다라는 거죠. pmt 함수, pmt는 페이먼트의 약자인데요. 페이먼트가 무슨 뜻이에요? 지불하다, 내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불하고 일정한 이자율이 적용되는 대출에 대해서 매회 지급액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pmt 함수예요. pmt, rate, mp 나오고 present value, 현재 가치, future value, 미래 가치, type 이렇게 나와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을 해서 5년 동안에 천만 원을 모으려 그래요. 저축 금액에 대한 연 6%의 이자가 붙는다고 가정할 때 매월 저축해야 할 금액이니까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pmt 함수를 쓰는 거죠. 는 pmt, 12,6%니까 6% 나누기 12, 그 다음 5년이니까 5 곱하기 12 그 다음에 현재 가치는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이에요. 0이고 5년 동안에 천만 원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양수로 나오게 하려고 마이너스 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매월 얼마를 내야 되는가 라는 거죠. 14만 3천 328원을 내야 된다. 그게 바로 pmt 함수예요. 마지막으로 정보 함수인데요. 셀이라는 함수는 뭐냐면 정보유형, 그 다음에 셀 주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셀 주소의 정보유형을 갖다 보여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보유형에 따른 셀 주소의 서식이라든가 위치 또는 내용 정보를 갖다 구해주는 거고 시험문제에 나왔던 게 뭐냐면 알로더블유가 나왔어요. 알로더블유가 무슨 뜻이야? 행이잖아요. 그래서 행번호를 구해준다. 행번호 알로더블유. 그래서 셀, 그 다음에 알로더블유 그러면 행번호를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포맷이라는 거는 서식 코드로 구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을 구해주는 건 컨텐츠. 컨텐츠가 내용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을 보여주는 타입. B라는 거는 블랭크, L은 레터 그 다음에 V는 그 외의 숫자로 얘기해요. 밸류, 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시험문제에 나왔던 거는 얘가 나왔어요. 뭐냐면 셀, 셀, 그 다음에 알로더블유 뭘 뜻하는 거요? 행번호, C에 U 이거의 행번호는요. 6이잖아요. 6행이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6이 되는 거예요. 여기 시험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이 결과에 따른 이 수식이거든요. C에 2 셀의 주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는 그냥 $C, $2고 그 다음에 셀, CO에 있는 컬럼, 열번호 C에 3, 열번호 C에 3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A열 1, B열 2, C열 3 그러니까 결과가 3. 열의 값 그 다음에 셀 컨텐츠 A1에서 B의 2 A1에서 B의 2 여기잖아요. 셀 주소를 뺀 내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셀 주소고 내용, 함수 결과라고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건 요괜하게 사용되는 기능인데 셀, 그 다음에 가로열고 파일네임 가로닫고 이러면 파일네임이 보이셔요. 경로하고 요거는 잘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건 말씀드린다. 랄롯더블유 C에 6, C에 6의 행번호 6행이니까 6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셀 타입 C에 7, C에 7이 지금 여기가 공백이잖아요. 블랭크 그래서 B가 나왔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레터, 상수, 문자 상수가 들어갔다. 만약에 XP 그러면 L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숫자 그러면 밸류, V가 나오는 거예요. TYP 가로열고 값 이 값에 해당하는 숫자를 갖다 구해주는데요. 그 값이 숫자면 1이고 텍스트면 2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죠. 텍스트인 경우에는 2예요. 그 다음에 논리값은 4 그 다음에 오류값 같은 경우는 16 그 다음에 배열 같은 경우는 64를 보여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함수 결과고 입력된 함수예요. 그러면 지금 TYP A2 A2에 뭐가 들어있어요? 숫자가 들어있잖아요. 8, 9, 6, 3 그래서 결과가 1이 되는 거예요. 숫자일 때는 1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타입 A3, A3 뭐가 들어있어요? 커말 텍스트가 들어있잖아요. 텍스트 같은 경우는 결과가 2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TYP A4 A4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추루, 논리값 논리값은 4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류잖아요. 오류 같은 경우는 16 오류값은 16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해당되는 값이 반환되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배열 수식이잖아요. 배열 같은 경우는 64가 반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즈함수인데요. 이즈, 뭐뭐, 이다 이알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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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 오류, 오류이다 그러면 추루해요. 이 값이 오류면 그래서 조심하실 건 뭐냐면 이즈, 이알알은 샵, 엘에이, 낫 어벨일러블을 제외한 오류값의 경우에 추루해요. 이즈, 이알알은 엘에이 제외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즈, 이알알, 오류 얘는 모든 오류 오류값의 경우 추루해요. 그래서 이즈, 이알알, 아라고 이즈, 이알알, 오류 차이점 이즈, 이알알, 아름, 이즈, 이알알, 아름, 엘에이 제외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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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이, 짝수다 이 값이 even, even이 짝수라는 뜻이 있으니까 짝수면 추루해요. 숫자가 짝수일 경우 추루 그 다음에 이즈, 아드, 오류, 홀수란 뜻이잖아요. 숫자가 홀수이면 추루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즈, 텍스트 그 값이 텍스트면 추루 값이 텍스트일 때 추루 이즈, 얘는 넌텍스트에요 넌텍스트 그러니까 텍스트가 아니면 이 값이 텍스트가 아니면 추루 값이 텍스트가 아닐 경우에 추루 이번에 is number 그럼 뭐예요? 숫자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값이 숫자일 때 추루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is logical 로지컬이 붙을 뜻이에요. 논리값 그죠? 이 값이 논리값일 때 추루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정보함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